호빛이 나무드롬통을 타고 물살을 타면서 탈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스케치를 하다가 여러 명의 호빛들이 나무드롬통을 타고 쭉 내려오는 장면을 그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한 명을 그리고 바로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예 시작도 못하고 한 명만 그려서 크롭으로 완성을 해보는 걸로 했고요 이미 벌써 1년 전인가 일곱내장이와 백설공주를 그리면서 난쟁이 일곱마리를 그리면서 지쳐봤기 때문에 그 기분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시도하지 않는 걸로 해서 앞으로 여러 명을 그릴 날이 있겠어요 그 한 명이라고 할인은 한 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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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저번 보다는 러닝타임도 길어지고 현집을 조금 현집을 조금 안 걷어냈어요. 예전에는 많이 잘라서 현집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르지 않고 붙여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실 때 조금 더 작업의 단계별로 단계별로 편할까? 조금 더 세세한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간결하고 재미있는 작업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